군산의 맛집 한이로그로 고고 군산의 유명한 맛집이어서 다녀간 사람들이 많았다 한일옥의 대표메뉴 무국을 주문했다 무국 끓는 소리에 입맛이 당긴다 오감이 행복해지는 순간이다 밥 한그릇을 무국에 말아서 호호호 입긴 부르며 입안 가득 넣는다 한두빼기 하실래요? 순식간에 한그릇을 비웠다 개운하고 담백한 맛이 좋았다 담벼락이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 영화 촬영지로도 군산은 유명하다 영화의 흔적들 그곳에 군산이 있다 군산은 백년전으로 돌아간 듯한 공간이다 1945년부터 이성당이 운영한 빵집이다 단팥빵과 야채빵을 살려고 줄서는 군산의 유명한 빵집이다 단팥빵과 야채빵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순식간에 빵들이 사라진다 다양한 종류의 빵들을 푸짐하게 담아보자 줄서서 계산하는 건 기본이다 이곳은 빵들의 천국이다 다양한 쿠키와 과자 종류들도 가득해서 옛날 식의 빵을 좋아하는 분들께 강추한다 전국 3대 빵집 중의 하나인 이성당이다 재료들에게 강추하려는 관계기 REMERE 동료들 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